음악 일단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에 겪는 사회적 대상이 가족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혹은 어머니와 같은 사람, 간호사 혹은 어떤 보육원에 있는 사람 어머니와 같은 대상, 아버지 같은 대상, 그 다음에는 전체 가족, 형제 혹은 친척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과 몸을 유지합니다. 처음에 응애하고 태어나서는 자기에게 신체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우유 혹은 모유를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그렇게 의지하니까 어떻게 생기냐면 기대라는 게 생깁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거야. 그런데 현대사회는 점점점 사람을 바쁘게 하고 간섭을 합니다. 그렇게 간섭을 하니까 밖에 사회적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데 상처를 받을수록 반대로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나를 더 의지해 줘요.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고 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기대를 갖게 됩니다.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니까 이걸 나에게 해줄 줄 알았어요.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게 기대를 뛰어넘는 현실은 없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 평점 좋은 영화도 처음에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 해고 갑니다. 그러면 솔직히 재미있는 게 있어도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닙니다. 사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를 가지니까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니까 또 과도하게 상처를 받을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일단 자기라는 게 형성될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역할 모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위인전은 나중에 있는 거고요. 일단 자기 부모입니다. 자기 부모가 어떤 감정이 다채롭지 않고 좀 부정적인 감정인데 화를 낸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수치심이든 뭐든 짜증이든 뭐든 하면 그냥 화부터 내는 겁니다. 부모에게서 받았던 영향을 그대로 자기가 답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장을 하려면 성장하려면 저기 출발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출발점이 어쩔 수 없이 부모입니다. 폭력적인 사람에게서 큰 사람은 폭력적이 되기 쉬운 게 뭐냐면요. 폭력에 대해서는 굉장한 전문가가 됩니다. 마치 음악을 듣는 사람이 음악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서 남들은 다 똑같은 음악이 하는데 세세하게 구별하는 것처럼 폭력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니까 이 정도만 해도 자기는 덜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면 똑같이 주먹을 들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먹 안을 들으니까 나만 해도 굉장히 평화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전문가니까 상대적으로 또 어떤 여성분은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사람이니까 자기 애인이 그 정도만 아니어도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랑 거의 비슷한 사람인데도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인지적으로 같은 사람인 거. 이게 본인이 느끼기에는 객관적으로는 비슷한 사람이라는 걸 아프지만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면 사실은 긍정이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없는 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있는 건 있다라고 얘기해야 긍정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느끼기에 엄청 긍정적이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절대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걸로써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부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환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좀 아프지만 아, 나의 출발점이었던 우리 부모는 그래, 나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되려면 없는 건 없구나. 부정적인 건 부정적인 거니까 난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철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은 날라갑니다. 글쓰기는 날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적습니다. 나쁜 사람의 항목 10개 우리 부모의 항목 10개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 10개 한 다음에 나쁜 사람의 아, 잠깐만 우리 부모도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바꿔서 보편적,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객관적인 거 남에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충분히 해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쭉쭉쭉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부모 딱 하면 아, 이웃이 힘들 때 도와주지 않았다. 그런 거 그렇게 해서 겹치는 거 딱 하면 어, 뭐야 7개나 겹치잖아 하면 확인됩니다. 그거는 자기도 적은 거니까 남들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인정했던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